사랑의 아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야 넌 혁명이야 지금 너 식사에 고사리 먹는 거 봐보세요 이야 맨날 먹던 것만 먹었는데 최고 멋있어 빠진 거 할머니가 들고 대주로 갔어 아니에요 나와도 돼요 하하하 남꽃 나와요 조개 조개 줍는 건 까먹으면 안 돼 할머니 가져다 줘 한 주먹 한 주먹 엄마 가요 엄마가 가요 엄마가 왜 못해 엄마가 왜 못해 엄마가 왜 못해 엄마가 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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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왜 안해보시 hashtag 엄마가 왜 안해 얼굴만 아멘 아, 아니에요. 이때가 해납이야. 아, 그럼요. 어머니, 집에서 와야 돼. 여기가 완도기. 어, 사은이야. 귀엽고 깜짝이는 애기. 그 옆에 있는데 가만히 놨더니 보여주려고. 꼬마 아들. 거자가 없나? 서울은 깨끗한 데가 아니야. 여기 버텨 줄었다. 유나이트 스테이트 아메리카. 대문관이 아닌데? 아빠, 박격포 사진 하나 찍어줘. 손이야, 나 박격포. 아빠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박격포 들고 다녔어. 탱크를 막 돌췄했어. 이제는 탄핵 표정. 고마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배가 있는 것 같아. 아라따. 가요. 여기가 저게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춘천 비행장에서 이륙 이거 우리 국군 한국군 가잖아 봐라 진짜 그래서 피했네 사삼을 이 일대야 요기 요 일대에서 아빠가 근무해서 그래서 고지 여기도 고지전이 엄청 치열했던데요 땅 파면 막 총알하고 38도선 전역에 거쳐 기성 남침을 가입했다 155바이 휴운선으로 겨냈을 뿐 모든 것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10만원 아저씨 같다 깡당이 이렇게 했구만 북질한거야 옛날에 한국군들 M69 M69 M29 M69 M69 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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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고창 나지 없어? 어? 그때 여기가 연말리에서 온 줄 알잖아 어 예 수원에서 야 일로 와봐 찾을 수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6.25전쟁 때 아냐 서해에서 교존이 있었어 북한하고 북한하고 항상 긴장관계가 있는 거야 유저가 있었어 운도 조절 잘해야 돼 2차 1차 2차 3차 4차 쭉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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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여러 개 있어 빨리 젓가락 가지고 먹어 흰색은 머리 파기 내장 이래서 흰색으로 먹으려고 해요 네 안녕 주문이 죽었으면 좋겠지? 응 지금까지 가고 싶어 점점 더 짜증나는 동생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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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기준의 동생이 너무 더 pent-한 야 이 친구는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6회전 7회전 4회전 3회전 4회전 그만해 여기까지 잘했어 왔어 왔어 장인이죠? 구르기 장인 다단 다단 그만해 그만해 진짜 그만해 이제 아 구르기 장인 구르기 장인에게 트로피를 수행하겠습니다 다단 다단 아 어디оворih 다단 타볼래 타봐 좋아좋아 他說 부끼를 할 수 있잖아 이건 다리개요 이건 지구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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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cuma 여기서 어떻게 가야하지? 자 손아 이리 와 빨리 일리츠 호텔이야 객실 안에 일리츠로 돼있어 용호동 어디 있었어 아니 밖에 나갈거지 다행히 컵 날랐는데도 엄마 진나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쳐다봐 뽀뽀하는거? 어 뽀뽀하는거 행복해? 그럼 이렇게 뽀뽀하는거야? 흰자 옛날엔 이렇게 했어 이시렘 빨리 먹어 대자국 완전 시원해 먹어봐 대자국 완전 시원해 아프다고? 우와 최고돌이 잘자에 꼬꼬다 꼬꼬다 꼬꼬돌 아니야 곰돌이도 사람이야 그래 곰돌이 잘 꾸자 곰돌이 손우 아들 곰돌이 알았지? 아니 꿀돌이 잘생겼다 그리고 손우 아들 곰돌이